주식 농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회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첨단 소재, 주가는 강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기술적 분석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주가 위치는 전반적으로 강한 상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7월 17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중앙첨단 소재 엔캠 합작법인 EDL, 엔캠 아메리카와 미국 현지 리튬염 사우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언론을 통해 엔캠과의 합작법인인 EDL이 엔캠 아메리카와 미국 현지 리튬염 사우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엔캠의 북미 시장 선진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액의 핵심을 올려인 리튬염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공급에 관련 시장을 빠르게 공략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EDL은 엔캠의 북미 제1공장인 조지아 공장 부재의 약 3만 통 규모의 자체 리튬염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 말 상세 설계를 끝내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돼가지고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를 참고하시고 현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어떻습니까?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죠. 강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현재 추세사람은 그래보다 했습니다. 고점과 고점 연결 저점과 저점 연결 어떻습니까? 현재 이게 지금 깃발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현재는 주가가 줄줄줄 조금 고점을 내리면서 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깃발형 상태에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깃발형을 돌파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 패턴이 됐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패턴은 두 가지가 됐습니다. 동사처럼 깃발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점을 상당히 급등한 이유로 박스권을 만드는 패넌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깃발형과 패넌트형이 가장 강한 패턴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깃발형인 상태에서 현재 깃발형을 돌파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트레이딩을 잘 하신 분이다.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고 나는 좀 변동성이 큰 걸 좋아한다. 저점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클 수 있는 크게 변동이 그러니까 크게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이 빠르신 분에 한해서는 접근해볼 만한 위치이지만 난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투자를 조금 장기간으로 하고 싶고 변동성이 너무 큰 건 난 멀미나더라. 이러신 분은 굳이 생각 안 하셔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전반적으로 조금 손이 빠른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분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에 대한 저항대학 지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38% 상승하면서 12,480원에 마감했습니다. 저항대하고 지지 때 말씀을 할게요. 1차 저항대에 12,500원이었는데 12,480원하고 12,500원 20원 차이네요. 이거를 저항대로 보기는 너무 짧죠? 그래서 저항대는 14,000원과 되겠습니다. 1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2조 신고가 구간이 14,750원입니다. 14,750원을 종가상 여기를 이번에 한번 돌파를 시도할 겁니다. 이번에 50조 신고가 돌파 시도할 텐데 이번에 14,750원을 종가상 돌파하고 지지받는다 라고 하면 보유자분에 한해서는 홀딩 하셔야겠죠. 하지만 장중에 14,750원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갔다가 주가 쭉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차이시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차이시라는 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동일상 맨 마지막에 종합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대는 14,000원이고요. 지지대 말씀하겠습니다. 1차 지지대에 11,000원 그 밑에 9,300원과 7,800원, 5,900원, 4,600원, 4,000원, 2,300원과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차이시라는 점에서 재매수 위치는 종합 분석 구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도면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83만 2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하루걸 하루식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트래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거래일에 121만 주를 강하게 샀습니다. 전거래일 121만 주를 강하게 샀지만은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구간은 계속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래드하고 오시면 되겠고 기원 한 달 동안 천 주를 팔긴 했지만은 2천 주 샀다가 2천 주 팔고 사모편도 하고 금투 정도가 찔끔찔끔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01%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신용비율을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왔다면 확인하는 건데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신용비율이 0.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대입니다. 동사는 코스닥 종목이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동사 1조 2천억 원대인데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위가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3조 7천억 원 이상이다 싶으면 코스닥 종목도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1조 2천억 원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왜 구분하느냐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 7천인가요? 여기서 28.1%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주는 2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이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조금 최대 지분율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65원대에서 작년에 265원대에 큰 차이가 없네요. 영업액 같은 경우는 51억 적자에서 작년은 BEP 수준까지 왔습니다. 거의 손익분기점까지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순위는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분기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2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이 소폭 적자였다가 3분기 소폭 흑자전환, 4분기도 소폭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 25억 적자, 상당히 큰 폭으로 적자로만 됐고요. 2분기도 1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작년에는 손익분기점이 왔지만 올해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로 같은 경우는 100%가 넘고 유보율은 60%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영업이익률은 0.18%이기 때문에 마진률은 일단 작년에는 소폭으로 살짝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적자에서 소폭 흑자 그러고 보셨는데 올해 다시 적자전환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사 EPS는 단기 수준 적자였다는 마이너스이고 BPS는 822롱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시기 쉽게 850원 기준을 현재 벨려주시면 보시겠습니다. 잠시 물만 먹고 오겠습니다. 한번 850원 기준을 현재 벨려주시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50원입니다. BPS가 850원입니다. 연간 기준 맞고요. 850원인데 현재 주가위치 12,480원이라는 거죠. 850원이면 8,500원이면 PBR 10배입니다. PBR 15배 구현한 거죠. PBR 15배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면 주식 초보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대로 할게요. PBR 15배라는 거냐면 청산가치 대비 현재 15배 구원해서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산가치 대비 현재 15배 구원해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자산이 얼마나 돼? 라고 하면 어 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아파트 값이 얼만데? 한 10억 원대. 어 너의 자산은 10억 원이구나. 어 맞아. 그러면 너 혹시 은행 부채가 얼마나 돼? 아 나 10억 원 자산이 10억 원인데 근데 나 은행 부채는 한 150억 원 정도 돼. 뭐라고? 자산이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은행 부채가 150억 원이야? 뭐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을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하고 똑같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산가치 대비 현재 PBR 15배 구원해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적정 밸류션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PBR 15배 구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가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션보다는 모멘텀의 주가는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전동차용 통신장비에서 53% 매출이 나오고 있고 샤시, 문틀, 덕트 쪽에서 29% 영역교에서 16%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변동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올해 2024년도에 C비전환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현재 7월 16일 기준으로 현재 10차례 했습니다. 7월 16일 이전에도 유상증이 했으면 당연히 수량만큼 더 늘어나겠죠. 대략적으로 470만 주인가 500, 600, 700, 800 한 800에서 900만 주 정도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이 상당히 두텁고 7월 16일 이전에도 유상증이 했으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줄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적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관계사 및 연결대사 회사 같은 경우는 LED 및 시스템 조명장치 제조 판매한 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창호공사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을 한 회사, PVC 제품 및 건축자재 사업 부문 회사 있고요. 도소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쪽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사도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오늘 종가 12,48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외국인의 핸드라그런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11,000원대에 평균 매도당가 10,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사원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36.6% 증가했습니다. 모멘털은 엔캠과 합작사인 EDL이 엔캠 아메리카와 미국 현지 리튬염 사업을 위한 JVA 즉 합작법인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65.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조세는 77.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목표주가는 14,000원에 대해서는 14,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권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2타 C 절반 정리 그 다음날 C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란다 보시면 되겠고요. 고점에서 차이시란하고 나서 1차 재매수위치는 9,300원 2차 재매수위치는 5,900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앙첨단 소재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